오늘 할 게임은 울타디. 오늘 할 것은 울타디고요. 엔트 개미 왕국에서 파이브. 맞나? 파이브 깨고. 육 깨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맞지를 않아요. 이거 하다가 망할 듯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 있음. 여기다가 잘 놔야 돼. 잠 좀 잠 되겠지 500원 알람 찍어주고 3개만 해놓고 4개째 지금 42분 4개째 100원, 100원 빨래 100원 100원대가 1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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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.. 네요? 말레? 아 계속 하다보니까 좀 정신이 없네 으 아 왜 해두고 앞에 말래 패더도 되지 1,500원, 1,250원 한 번에 쫙 해버리고 랩 한 번 물어보기 고생 예전 팔아서 흔적 1,500원 아 3시 에 너무 많이 빡셀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요거를 3개만 딱 해놔도 될 듯한데 왜냐면은 3개만 했는데 잘 되잖아 갑자기 팍! 누네 그럼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미리 한 개라도 해놓을걸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